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저번 주에 우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원래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공공용지에만 적용이 됐었어요. 그동안은. 그런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아파트 가격을 좀 내려야겠다. 이런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가 되는데 무주택자에겐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러면 아파트 가격이 좀 싸지니까 그러면 왜 청약 문턱은 높아져서 되려 못 살 수도 없어 라는 기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왜 여러분들 분양가가 뭔지도 사실 잘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 분양가가 뭔지 설명드리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데 되려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가장 쉬운 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를 보기 전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분양가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 누구 무시하세요? 분양가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든 취지가 정말 경제나 이런 거를 정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쉬운 내용을 강의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무시한 게 아니니까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분양가는 뭐냐면요. 건설사가 처음에 건물이나 아파트를 만들잖아요. 그때 최초에 받는 가격이 분양가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건설이란 사업자가 아파트 지었죠.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 지어가지고 이거를 이 아파트 한 가구를 10억에 장도연이라는 사람한테 처음 팔죠. 처음 지어가지고 이 10억이 이게 바로 분양가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장도연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살다가 이거를 10억 주고 박종호라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이제는 분양가가 아니라 아니죠. 왜냐하면 두 번째 파는 거죠. 이때부터는 매매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이 매매 가격, 매매 가격을 억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를 억제하겠다는 거예요. 이 분양가를 억제하겠다. 이거 매매가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놔두고.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알아보자고요. 우리 그냥 아주 기본적인 것만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면 요 처음에 아파트를 너무건설이 장도연한테 분양을 해줬죠. 그래서 너무건설을 우리가 분양자라고 그러고 요 장도연이는 수분양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받을 숫자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 장도연이 박종호한테 이제 요거를 팔았잖아요. 이때부터는 이제 분양이란 말이 아니죠. 더 이상 이때 팔 때는 장도연이는 매도인이, 박종호는 매수인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요게 10억인데 너무 비싸니까 요거를 5억으로 그러니까 너무건설한테 야 너 아파트 10억에 분양하지 말고 앞으로 5억에 분양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가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분양가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가가 이제 원래 시장, 시장에서는 이 정도의 아파트는 10억에 팔리고 있는데 분양가를 5억으로 하라는 거 이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예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이거 경제학자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요 일단 경제학자들은 정부나 국가가 개입하는 거를 싫어하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그 시장의 시장의 모든 메커니즘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 자체를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아파트 가격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효율이 낮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가 뭔지 알았으니까 그것만 말씀드리고 좀 끝낼게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이게 제가 가장 중요한 거 이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게 있냐면은 보세요. 원래 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아파트 값 안정도 목표가 있지만 무주택자들 있죠? 무주택자들한테 저소득 무주택자들에게 이 아파트를 조금 싸게 공급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의도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기사에서 봤지만 되려 무주택자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더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보세요. 여러분들 원래 이 시장에서 10억에 팔리죠. 그런데 이거를 5억에 팔면은 만약에 이 장도연이처럼 5억에 분양만 받았다 하면 그 자리에서 머덕 버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에서 10억으로 팔리고 있으니까 그냥 5억 앉은 자리에서 버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보통 10억으로 분양될 때는 한두 사람 와서 분양할 때 분양 좀 해주세요 라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5억 벌려고 막 만면식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정말 주택이 필요한 저소득 무주택자들이 이 분양, 이 분양가 상한제에 의한 이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더 어려워지고 또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면은 이 너무 건설이 이런 건설사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누가 돈을 법니까. 여기에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죠. 그러니까 아파트의 공급이 되려 장기적으로 봤으면 또 줄어들어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진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주장을 제가 해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주장이 있다고요. 아셨죠? 요즘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무서워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살펴봤냐면 분양가 상한제, 여러분들이 위해서 분양가라는 개념을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분양가,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이런 용어들 좀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좀 경제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좀 안 좋게 보이는데 그런 내용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도 재밌었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